안녕하세요. 엄마의 가정식입니다. 여름에는 간단하게 만들어 드시는 음식이 제일 좋으시죠? 간단하게 만들어서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콩나물 냉국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콩나물 손질한 걸로 200g 준비했구요. 대파 반대, 청양고추, 홍고추, 국물 내에 다시마 한 장 준비했어요. 씻어놓은 콩나물을 넣구요. 물을 부어서 끓일거에요. 콩나물이 자박자박 잠기도록 물을 부어주세요. 물 1리터 조금 더 넣었어요. 다시마 한 조각 같이 넣구요. 5분 정도만 처음부터 뚜껑 열고 끓일겁니다. 혹시 뚜껑을 닫고 끓이게 되면 중간에 뚜껑을 절대 열면 안돼요. 콩나물이 익었을때 뚜껑을 열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열고 끓이셔야되요. 콩나물 끓이는 동안에 대파, 청양고추, 홍고추를 좀 잘라줄거에요. 대파는 반으로 갈은 후에 좀 작게 썰어주세요. 청양고추, 홍고추도 좀 동글동글하게 썰어줄건데요. 매운맛이 싫으신 분들은 그냥 대파만 넣어도 괜찮습니다. 남아있는 씨도 살살 흔들어서 털어주세요. 콩나물 삶기 시작한지 한 5분 지났어요. 먼저 다시마 건져주세요. 콩나물 간을 해줄겁니다. 국간장, 소금 다 괜찮아요. 근데 저는 오늘은 참치액이에요. 참치에 한 스푼을 넣을거에요. 그러면 조금 더 구수하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. 마늘도 깎아서 한 스푼 넣을게요. 혹시 모를 콩나물 비린내를 위해서 저는 미림을 2스푼 넣을거에요. 맛술 종류 넣으시면 다 괜찮습니다. 혹시 맛술 종류가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괜찮구요. 소주 한 스푼 정도, 한 끗수 정도 넣으셔도 됩니다. 잘라놓은 대파, 청양고추, 홍고추 모두 다 넣으세요. 간을 한번 보세요. 간이 부족하시면 소금이나 간장 조금 더 넣을게요. 저도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. 칼칼하고 맛있는데요. 저희 참치액만 넣었더니 간이 약간 부족해요. 소금 반 작은술만 넣을게요. 간 보시고 소금 간을 기후에 맞춰서 드세요. 이렇게 해서 마지막은 후추 몇 번만 톡톡톡 넣으세요. 뜨겁게 드셔도 좋지만 여름에는 이렇게 식혀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시원하게 드세요. 그러면 더운 여름 잘 보내실 수 있어요. 시원한 콩나물 냉고 맛있게 만들어졌습니다. 더운 여름에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